어.. 조석태가 누구니? 니들은 누구니? T.C.I. 내가 JST, 조석태야. 뭐 방송국에서 나왔어? 아, 이 놈 바로 우리 부서가 이렇게 인지도가 낮다니까. 아, 영어 약자 말고 한국어로 가시죠. 아, 이게 영화 약자로야 폼이 나는 건데. FBI, CIA, BTS. 죄송합니다. 왜 나와요? 왜, BTS는 어느 나라 경찰이야? 왜? 뭘 사단 말이야, 자재야! 니들 뭐냐니까! T.C.I. Q.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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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짜장이야 피자야. 저는 안 먹었는데. 일단은 요거 사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일회용 수갑이라는 거예요 구멍 사이에 요 손을 가지런히 밀어 나오세요 그리고 요걸 쭉 잡아장기시면 되는데 요게 혼자서 하시기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일조로 좀 옆사람 좀 도와드릴게요 아 이 쩝새들 다 이 분들 다 알고 오셨어 자 조석태씨 이 시간부로 상습사기 공갈 폭력 행위 등에 관한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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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꼼짝마! 오케이 좋아 나이스 플레이 뭐? 뭐? 아 깜짝이야 왜 왜 소리를 들려요? 말을 해 뭐라고? 안 들려? 꼼짝마! 아 잠깐만 그만해 야 고망 나갔어 수갑 채워 고망 나갔어 수갑 폼해 수갑 폼해 오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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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쒸쒸쒸